제빈이 씨발라마 어 제빈아 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 새끼야 아 경찬떡었어 아 바로 이것이 내 실력이다 다 뺏기네 씨발 뭐하는 제빈이 뭐해 제빈이 가정? 아 씨발 그냥 빼 그런건 쭉 빼 그냥 제빈아 제빈아 죽으면 안돼 씨발 지금 도전할게 형이 씨발새끼들 어 키탈잼 아 씨발 아 한 대 씨발 아 이 키탈 본능이 아 씨발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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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시발 때려 조져 밀자 밀자 가자 내 실력이네 힘차게 지키자 자 et 일단 전치해줘 Bethesda 정리라인 좀 안좋은데 랭가 그정도로 날 놀라게 하네 믿을건도 루시안나 바뀌었구만 재미나 좀 믿어라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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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이? 전화 재민아 이거 두발정도로 끝내주지 어 우리 이시니? 시발 바르지 일단 원기가 그럴만한 용기가 없어보이는군 두발정도둑 두발정도yn 두발정도둑 두발정도둑 흠흠흠흠 흠흠흠 아 바로 이거 내 신명 오 미신인데 아 아 아 나쁘지 않았어 이거 제미니 어떻게 하냐 아 좋겠네 다 빨리 밀어 이거 제미니 레벨링은 빨라다 이건 빨랐네 오시 먹었지 오시 존엇많이 먹었네 아... 템트 죽고 있는데 아우지 메타로 딜로서 좀 없애자 이거 아우지 메타 아... 신공 대박이랬네 투갱이 광고메타 광고메타 6몸 5몸 계속 경고메타 5몸 7몸 5몸 쬐메니 쬐메니는 순수하게 게임을 이기는 새끼네 티버 있으면 찍어내래 저거 보릉 이巣 자궐 overt 벽 시죠? 삶은 삶은 죄송합니다 용기 미친듯이 끌려버리기 제빈이가 이걸 다이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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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제빈아 나이스 좋구요 뭐하는 짓이냐 지금 뭐하는 짓이냐 제빈아 지금 3등이란 제빈이는 이 템트리 보면 약간 샷권각이긴 한데 지금 기술 나쁘지 않아 제빈아 그라가스 주문료 폴라 제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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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으로 벨트할까 씹스먹을때 스킬쓰면 안되는데 휴신 큐가 너무 좋으니까 쉽게rance 불쌍은 바로 자르템이냐 바로 각의 다리 수글벌 공격은 유지시에서 다 안나 이거 훔쳐먹어버리지 이제 시골 순회공격할까 아..몰라 씨바..먹어버려 그냥 이래서 따라가서 병수한테 갈기려고 했지만 어깨 나이스 좋았어 힐로 1치면 야 그럼 이 와중에 노기리 지금 템블망에다가 저어 나오는 구슴 상대로 씨바 노기리 지금 루시안 템바라 비술 나있네 그리고 힐로 베드랑이 지금 약간 시큼하다 지금 매실같아 매실 매실 냄새난다 기분좋아 소화 잘되는거같아 지금 음? 텔레포트 예상태가? 음? 텔레포트 예상태가? 더 이상의 차비는 없다 하아 아 야 아 렛 에 에 에 에 에 에 아비진 제압이야? 아비진 제압이야? 아비진 제압이야? 갓 두발정도로 끝내주지 어어? 갈나먹고 서브는 시트는 세군 귀여운 거 ㅇㅇ 아비진 제압 아비진 제압 아비 frozen 유리 아비진 제압 소음이 없냐? 초과자 아비진 제압 이불 뒤를 말아봐 이 씨발란들아 뒤를 봐 뒤를 봐 정말 두발각이야 이거 일단 블리츠 많아 없어 나 블리츠 많아 없어 하나는 내리고 와야해 아 에헤이 잡아 다 잡아 더블킬 뭐지 오씨 들어온다 1위까지 2위까지 나이스 비술 제자리걸음 나이스 이정도면 괜찮지 제자리걸음 다행이다 네? 고객님 캠트리가 네? 고객님 캠트리가 많이에요 쟤나 싸웠다 그들 쟤나 싸웠다 그들 쟤나 싸웠다 쟤나 싸웠다 쟤나 싸웠다 룬 글레이브 룬 글레이브 우정은 선진다 아씨 이말렸데 내 비술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벌써 멋있었네 침 날려버려 이거 다 덮었는데? 야야 야 뭐하네 세미나 벤치기 존나 세네 어 그거 없냐? 흠 부은님 이 인생공각인데요 부은님 오 나이스 가자든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